이왕에 보니까 위의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살짝 밑줄 뭐라고 뭐라고 되어있지만 마지막에 있죠?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거는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인 상황이 되어있죠? 재량인 상황이 되어있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단서에 있죠? 다만 국민 건강에 있죠? 밑줄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밑줄 급박동각입니다. 긴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법학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이야. 재량이니까 식약처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상황이 긴급상황이면 금지를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식약처장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재량행위이지만 상황이 긴급상황이라면 위해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결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일단 금지를 할 수 있다. 재량. 그러나 급박상황이면 금지해야 된다. 기속.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